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묘라는 곡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곡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선사하기 위해서 무화풍류라는 창작 국악팀과 함께 협연으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소리 중에 수금바 이야기 아시죠? 네, 수금바의 토끼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든 곡인데요. 정고 참실한 감방으로 열심히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무화풍류팀과 함께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한호로 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나졸 금근 보조리 술령수 군사들이 일시에 내달아 토끼를 이루었살째 진한 말리 장성 싸든 사냥 싸움에 맞춰 싸든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쳐지는 거냐 영혼 출사 도적 잡든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네가 이뤄 토끼냐 셀Cha 손끼냐 아 너도 이거지 쉽게 강아지로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 따름에 너를 잡아 약개장도 좋겠기와 니 간을 내어 목에탕 대어 먹고 니 껍질은 덮겨내어 짤량 모아서 날게 되면 어혈내족 혈담에는 완벽 배출의 명인이라 이 강아지를 돌아가자 환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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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토끼는 덮겨라 내 우여 이 득병어여 명이더라 이 간을 먹어야 돼 병이 낫는다 하기로 내 어진신하 별주부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간을 마라 환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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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잡아드렸어 네 감사합니다 더 미소는 피날레곡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의 게스트 연주팀 우악풍류의 무대를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